자, 그럼 지금부터 우리 수업의 방향, 목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어떤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게 있어요 이 바닥에서 핵이 무엇인가 그 핵은 일종의 중력을 발산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걔를 중심으로 모든 게 보여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정보 때문이죠 그리고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,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해야 되고 둘째, 그 데이터를 가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, 거기 어디예요? 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 파일이 제가 생각하는 커맨드 라인, 더 나아가서 운영체제, 더 나아가서 컴퓨터의 핵입니다 그런데 파일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파일이 1억 개다 그러면 1억 1번째 파일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? 어렵죠 왜요? 이름이 1억 개면 거의 모든 이름이 다 나오는데 거의 다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많아진 파일을 정리, 정돈하기 위해서 만든 위대한 도구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일을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디렉토리를 다루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그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저는 어떤 분야건 네 가지의 처리 방법을 파악하면 저는 속으로 아, 나 여기 이제 알어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? 바로 C, R, U, D 입니다 자, C는 Create, 생성하다 R은 Read, 읽다 U는 Update, 수정하다 D는 Delete, 삭제하다 입니다 즉, 생성, 읽기, 수정, 삭제를 할 줄 알면 저는 그 바닥을 안다 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과 관련된 CRUD, 디렉토리와 관련된 CRUD를 할 줄 알게 되면 우리 수업 끝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과 관련된 CRUD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파일을 생성하고 또 파일들의 목록을 보고 또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파일의 내용을 바꾸고 파일을 삭제하는 것 또 디렉토리와 관련해서는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고 디렉토리의 이름을 바꾸고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방법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수업이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고 약 1시간에서 2시간 아래쪽으로 우리 수업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할 줄 알면 커맨드 라인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자, 그러면 지금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